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최근 일주일간 마이너스 13%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10%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갱신한 이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장은 이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조정장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슷한 프랙탈로 흘러간다면 이번에 조정을 받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스택스 관련해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택스 코인의 경우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번 있었던 상승장 작년 2023년 10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게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스택스 관련 호재로 오는 나카모터 업그레이드 안건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 2의 공식적인 시작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택스 코인 지금 현재 25위에 등극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상승장에서 수많은 코인들을 제치고 상위 20위까지 노려보는 그런 스택스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스택스 코인 향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코인을 봐야 되는지 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스택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스 기사가 뜬 나카모터 업그레이드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이 스택스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요. 스택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비트코인 위에 그렇게 작성이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그런 보완성을 가져가는 대신에 비트코인만큼이나 그런 처리 속도가 느린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카모터 릴리즈를 통해서 10분 걸릴 거를 5초 만에 해결하는 거의 100배가량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9.98%로 거의 만장일치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스택스 공동철림자가 일부러 비트코인 반감기인 4월 이전에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면서 일부러 나카모터 릴리즈 출시를 반감기 이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이쪽에 내용 설명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스택스의 보완은 비트코인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 그리고 10분에서 30분 걸리던 블록 생성 시간이 5초로 단축된다. 스택스는 비트코인 기반의 그런 레이어 2 코인이었지만 뛰어난 보완성을 자랑하지만 비트코인 때문에 느린 비용 처리 문제를 이번에 나카모터 릴리즈를 통해서 대폭 개선을 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막 상승하고 스택스는 막 비실비실 거리면서 횡보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안건 통과 발표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와주면서 최근 일주일간 거의 20%가 상승을 하는 등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와중에 이렇게 스택스 코인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스택스 코인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저평가되는 그런 코인들 이런 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코인 시장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순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런 순환 사이클도 순환 사이클이지만 이렇게 호재 뉴스가 있는 코인들은 단번에 이렇게 오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좋은 거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더리움도 그랬었죠. 뭐 덴쿤 업그레이드 하겠다. 계속해서 그 덴쿤 업그레이드 이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덴쿤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예요. 스택스 우리 나카모토 릴리즈 시작할 거예요.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완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호재 소실로 하락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막 이제 얘기가 나온 시점이니까 크게 상승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 영상에서는 제가 공개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유럽 업자들이 자꾸 제 영상 정보 가지고 돈 받고 파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요청 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참여 방법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문자 보내신 다음에 댓글로 뒷자리 여러분들의 뒷자리예요.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유는요. 유료방 업자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뭐 유료 리딩방 아니냐 금전 유효가 하냐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이런 정보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저를 사칭하거나 무료가 아니라 돈 달라고 하고 회원 가입해서 매달 얼마씩 내라고 한다거나 빗섬이나 업비트 외에 해외 거래소 사이트 가입권이 한다거나 그런 곳은 전부 다 사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댓글에는 여러분들의 뒷자리 4자리 함께 달아주시고 완료라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과정은 유료방 업자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제가 직접 교차 검증 후에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에 있는 종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얘는 너무 오른 것 같고 별로 안 오를 것 같고 많이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지금 AI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 당장 매수해도 좋은 종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다 제외했고요. 이 종목들 벌써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정보 나갔습니다. 포지션 길게 못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인데요. 코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밑에 수익률 보이시죠?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숙률은 물론이고 수익도 엄청 높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장이 좋아서 한번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신 분들 많습니다. 이쪽에 스택스 코인 20% 지금 수익 보고 있고요. 폴리멧이 지금 60% 수익 보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지금 20% 수익 보고 있고요. 크레딧 코인 20% 수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에서 종목 공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종목 줄 것처럼 여러분들 거짓말로 속여서 도 뜯어내는 그런 사기꾼들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정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다 인증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무료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하셔야지 큰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신다거나 누가 대신 투자를 해준다거나 매달 얼마씩 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다 사기입니다. 아직 처음이라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정보 받아 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수익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오르는 종목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상 더보기란에도 있지만 이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늘 오르는 종목들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진입하면 되시는 거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유료 리딩방이나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돈이 되는 코인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 문자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뒷자리 4자리와 함께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는 이유는 유료방 업자인지 우리 구독자 분들인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제가 직접 교차 검증 후에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점여 부탁드립니다. 돈이 되는 코인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 숫자 7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에는 순환 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오르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도 좋지만 비트코인이 2억을 가면 100배 상승하고 이더리움이 천만 원을 가면 2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 바로 여기 보고 계시는 민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번 장에서는 민코인에 들어가셔야 큰 돈 벌어 가시는 건데요. 아무리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지만 20배 상승 100배 상승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가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배 3배 되는 것만큼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2,000조 원입니다. 어마무시한데요. 여기서 2배 3배만 오르더라도 4,000조 원, 6,000조 원이 되게 되는데 순환 사이클로 인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100조만 순환 사이클로 다른 알트코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페페코인 4조 원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100조 원이 들어간다 그랬죠? 벌써 이 페페코인 25배 상승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가격이 낮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은 순환 사이클로 커진 금액 이런 거를 온전히 받아버리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민코인 목록 중에 상위 10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인데요. 다들 점수도 되게 좋고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지코인을 한번 보실게요. 도지코인의 경우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고점에 물린다고 하시더라도 3년 후에 혹은 6년 후에 언젠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저희 아직 반간기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상승장 때 있었던 도지코인 매번 정고를 뚫어주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에 사주셔야 나중에 큰 돈 벌어 가시는 건데요. 이쪽에 보고 계시는 시바이누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정고를 모두 다 뚫어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민코인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민코인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민코인 테마 중에 열심히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민코인들보다 더 앞으로 상승하게 될 가치는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2024년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종목 공유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 한번 공개가 되면 너도 나도 사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미리 들어가셔야지 큰 돈 벌어 가시는 건데요. 이 코인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미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이 코인의 이름과 관련된 정보들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나 유료 회원 가입권 같은 거 일절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추가로 댓글에 여러분들의 뒷자리 내자리와 함께 완료라고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유료방 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유료방 업자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돈 받고 팔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니까 돈이 되는 민코인 정보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영상 댓글에는 여러분들의 뒷자리 내자리 적어주시고 완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직접 교차 검증 후에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